거북이예요 얘가 건빵나려고 쫓아가잖아요 얘는 입이 적어서 잘 못먹어요 쟤들은 입이 크니까 한 번에 딱 집어넣어버리는데 달라고 밑으로 보잖아요 자꾸 놓쳐 입이 적으니까 조금씩 잘려 먹었다 근데 같이 주면 거북이가 늦어서 못 쫓아가요 쟤들이 빠르니까 이렇게 껍질이 딱딱한 것은 거북이고 껍질이 등판이 말랑말랑한게 잘해요 자라는 또 목이 길고 거북이는 목이 자라보다 조금 작고 아니 그 전에 작년에 그랬지 작년에 이따 만한 거북이를 누가 버렸어요 여기 여기 박스다 버렸다고 애기 엄마가 갖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놓아줬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 누가 잡아갔나 한 번 안 보여 그날 그날 놓아주고 나 안 보여요 다른 데로 갔을지도 모르죠 기쁨 받았죠 그러면 얼마나 몇 년 컸나 이만큼 컸어 아주 거북이 야 저놈 아주 한 번에 딱 먹네 어우 세상에 저거 봐 그걸 그걸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저거 봐 저기 저 거북이에 올라와 네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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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 저 쇠쿨한 것들은 은서 먹기부터 모자로 전자 같은 뭐지 그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